제작진 왜 소리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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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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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래이 아 shiet Das 저거 어디 뚫려햔 이리 와봐 얘들아 이거 누를 수 있어? 지렸다 대해рет는 여성 여성 Before 영광 indo 하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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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내 손에 트로피아 너무 많아 너무 비지네 온몸이 모자라 스마트 써버려 그냥 아 이거 에바다 아 안 먹어 너한테 기분 상했어 아 짜증나게 했어 너가 아 이게 왜 점프가 안돼 아 잠시만 이게 왜 아니 왜 안와 아 난 몰라 아 핑 오지게 찍었는데 아 아 아 아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난 몰라 알아서 해 진짜 알아서 해 너네 이걸 안 털었네 눈 계속 찍었어 뭐야 이거 왜 안 털었어 뭐야 이거 왜 안 털었어 이게 안 죽네 아 뭐야 이건 또 이건 뭔떡이야 히 쟤 왜 바로 안 털었지 오케이 잔반 처리까지 해줬어 잠시만 어 아 1.2.2.2 1.2.2 1.2.3 안 너무 많아 뺄 수 있나? 술만 못 빼나? 이걸 어떻게 죽어? 뺄 수 있나요? 와 탑캐리 뺄 수 있나요? 야 갔다 이거 이달리 이거 빼면 되겠다 졌으면 좋겠다 가위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 중에는 못 읽어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 sorry 그래도 사랑해요 But I love you 에어 아 이거 개 에바인데 이거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저 お quandら 까비 바로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이 정도면 나쁘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4스텍을 아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걸 말하면서도 그다지 좋지만 않다면서도 탑이 잘해주고 있다 그러면 탑이 잘한다 바텀 갱을 잘한다 이거는 순서죠 라리다리 안 너무 빡뽀 너무 비지네 온몸이 모잘라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지를 블루를 챙겨줘 하는 마음이면서도 얘를 잡고 싶기는 하지만 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빠름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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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봉박 못먹게 해 그냥 형 너무 비지네 온몸이 모잘라 마이트로 형 그러면서도 바텀 백핑을 찍어주면서도 미드커버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서도 정글을 먹으러 가면서도 탑갱은 보러 가면서도 리콜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서도 이덜리가 보였으니까 탑이 엄청 편하면서도 이덜리가 보였으니까 탑이 엄청 편하면서도 이덜리가 먹고 갈게 야 이바냐 먹자 바텀 잘하고 있어 먹고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서도 탑갱은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리콜을 하면서도 탑을 뭐 살지 고민하면서도 음 이렇게 견적을 딱 각 보면서도 탑을 사면서도 고민하는 척 울 레드가 뜨니까 울 레드 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도 레이스가 떴네 하면서도 바텀은 갱이 될 만도 하고 안될 만도 한데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되고 하면서도 바텀에 갱을 쏘면 못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적 정글을 들어가면서도 쉔궁이 있다는 걸 파악하면서도 갑시다 왕두피 왕두피 도왕종종 흠 가위만 하지 않냐 가위만 하다 하위대 하위대 아 이거 에반데 아 이거 먼저 우리가 초시계가 빠져가지고 애매했어 놈게임이 기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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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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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디 하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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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하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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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죽었네? 아 이거 어떡해 바텀에서 끝장 보자 먼저 해줘 아 이거 어떡해 야 그걸 맞으면 어떡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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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면 나 빼도 나 빼도 저게 사는 안되지 그냥 깡 딜템으로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탑이 죽은게 아쉬웠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어떻게 얘기했냐 용으로 먹혔고 야 빼야돼 빼야돼 야 이거 어떡해 디오가 탑이 붙었구만 하유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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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트로피 안 너무 많아 너무 비제네 오 거기 가면 내가 그냥 불을 먹어야겠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만한 그 조합을 지우렵니다 한때 나의 전부를 한때 나의 전부를 한때 나의 전부를 아래쪽으로 해주자 하유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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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트로피 에바야 갈만해 갈만해 걸어봐 걸어봐 아 이거 에바인데 끝끝끝 아톰가 내 손에 트로피 너무 많나 너무 헤비 내 온몸이 모자라 마이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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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다리 나리다리 빼야돼 You don't know me You don't 아 진짜 까비 까비까비까비 이건 진짜 까비다 이건 진짜 까비 아 잘했는데 다 아 누가 막아야 돼 와 진짜 잘했는데 까비까비 진짜 아 최고의 선배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이야 역시 최고의 선배 멜로디가 달라지네 음정 박자 노래 JK 김동욱 나타나네 아 디스 이스 와드 디스 이스 덧덧덧덧덧덧덧덧제거작업 마마 조심하네 마마 롤리다리 궁 있나? 행궁있다 유 퍼스트 푸쉬 없나보다 어차피 할 게 없어 어차피 할 게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묶이냐고 아 아 아 알았는데 이게 왜 묶여 멋있다 이게 왜 묶이냐 아 아 개이득 받는데 내가 개손해를 됐다 It's me It's me 미안 미안 왜 정말 미안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넌 맵을 안보는데 넌 왜 안모빙하니 너무 비지 내 온몸이 모자라 아 아 에헤에헤에헤에헤에 It's me It's me 타리쿵 타리쿵 너무나 멋있쇼 에바냐 여기다 그렇지 까비 내 쏘 내 트로피 아 아니 아 아 에반데 잘가고 가자 아 아 아 아 이렇게 잡아야 돼 야 그렇게 넘기면 아 먹어 먹어 우린 먹어 아 잘했다 킹 지루가 다했다 이번 판 킹미리랑 가텀도 잘하긴 했어 나만 못했어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댄스 와우 괜찮아 이거 죽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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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스틱 베이비 댄스 후후 FANTASTIC BABY 인한장판에 뭐야 넌 또 고양이잖아! 어흥해보라 걸어 걸어 제끼여 걸어제끼야 걸어제끼야 진짜 그러지마 응? 뭐야? 너무 크다 이거 쩡네드 있어, 쩡네드 있어, 쩡네드 있어, 쩡네드 있어 없나? 있는데, 무조건 있는데 저는 근데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진짜 미안한데 저 진짜 궁도 없고 진짜 뺐으면 좋겠는데 저 정말 할 게 없어요 저요 기모디 넌 여기서 끝날 준비가 됐다 세지완이가 정글 승률 1 아닌가요? 잘 몰라요 승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이 중요한 겁니다 승률 따지지 마세요 어차피 이길 사람은 이기고 질 사람은 집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